붉은 수돗물 사태 여파가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군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강화교육청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화군 내 초중고교 11곳과 유치원 한 곳에 수돗물 적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 급식실에서는 적수사태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나 거즈를 통해 자체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학교의 필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색깔이 붉게 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여부는 자세한 수질검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